Q. 고영지 역할을 맡은 엄지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지 역할을 맡은 엄지윤입니다 아 눈부셔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크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도 언니처럼 찍을 때 너무 재밌었고 저 나오는 부분 빼고는 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아 이상했어요 느낌이 너무 커요 화면이 커서 그런가 좀 어색했었고 그 또 직업이 사람들한테 웃음을 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작품에 함께해서 좀 영광이었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독님 저는 대본 봤을 때도 물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 사실 대본 쓸 때랑 연기했을 때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끔 대본을 쓰는데 대본에선 재밌었는데 연기하면 재미없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대본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다 연기로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요즘 쇼폼이 대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롱폼 코미디에 대해서 좀 지루해하면 어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뭔가 텐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영화 네 맞아요 네 아 나중에 따로 그래서 저는 너무 탱탱불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저는 모든 씬들을 다 애정하지만 그냥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야외 결혼식 씬이 그걸 딱 보는데 와 진짜 이 사람들은 미쳤다 진짜 배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가 너무 추웠거든요 너무 추웠는데 영화 속에서는 너무 따뜻한 봄날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 저 씬은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영화였으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물어봐요 지윤아 영화 촬영 어땠어? 그 현장은 어때? 이렇게 물어보면 어 제가 좋은 기회로 다음에 또 영화를 찍어도 여기보다 좋은 현장은 없을 거다 라고 꼭 말했거든요 그만큼 현장이 너무 좋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오늘 영화 보고 조금 현타가 왔던 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아 현장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선배님들도 다 연기를 너무 완벽하게 하시니까 실수 하나 없이 하시니까 아 이렇게 사람이 완벽해도 될까 했는데 그때 공항 촬영 때 강하네 선배님이 이렇게 컨닝페이퍼를 손바닥에 쓰고 이렇게 보다가 연기를 하고 보다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아무리 탑배우도 인간미가 있구나 저렇게 아 그래 저렇게 컨닝페이퍼를 다 쓰는구나 했는데 영화를 보는데 그게 씬인 거예요 에? 뭐야? 이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영화를 보는데 또 인간미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현타가 오지 않았나 그게 영화 씬인 줄 몰랐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아니 저는 진짜 그때 영화 촬영장 때 아 다 똑같구만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다 컨닝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영화 촬영에 딱 씬이 나오니까 좀 충격받았어요 어쨌든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 너무 경이롭고 모든 연기가 다 재밌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뭔가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지금 자리엔 안 계시는데 그 타코 배우님이 현장에 딱 왔는데 눈 시빛,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완전 눈알이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시고 와 이거 어떡하지? 했는데 역할이 또 코인만 보는 사람이어서 그 핏줄 터진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게 너무 이 현장이 참 경이롭다 이 순간이 경이롭다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때 약간 경이롭다기보다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 같네요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지 약간 이런 말 이게 좀 잘 맞는다 솔직히 영화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많이 써주세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럼ippe 이렇게 около개 6 숙쇼 까지 願